1, 2, 3 여기 보고 수빈이 자 자 자 형 확대할게 확대할게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소나트 한 번만 해줘 수빈아 저기요 아 지금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? 지금 촬영에 집중하는 멤버들 사진으로 전환시켜줬어 세준아 자연스럽게 그렇지 여기 한 번 봐줘 여기 한 번 봐줘 옳지 아이고 예뻐 수빈이 소나트 소나트 수빈이 소나트 아 아 나이스 병찬이 딴 데 봐 보이십니까? 몽환적인 이 느낌 나뭇잎을 이용해서 어 이거 잘 나왔네 이것도 잘 나왔지 않았어요? 하나 둘 뭔가 되게 멋있죠 직업을 좀 바꿔볼까 봐 나도 직업을 좀 바꿔볼까 에리스? 우리 아들 고뇌 속에 잠기는 걸 하나 싹 남기고 싶었는데 병찬이가 잘렸네 어 어 어 야 봤어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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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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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생겼다 잘생겼네 우리 아들 라디오 갔다옵네 소윙이 어이구 우리 아들 라디오 갔다옵네 소윙이 어이구 우리 아들 라디오 갔다옵네 아야 마라 아야 아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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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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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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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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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열정 열정이 엄청나 이거 봐 야 이거 봐 진짜 잘 나왔어 이거 봐 아 이거 그냥 보인 라지었네 진짜 그치 이거 컨셉 차에요 형 왜? 그렇다 야 이거 봐 와우 백개종 10장만 거는 아니, 봤어? 네, 맘엔 들어요 와아 맘엔은 맘엔 들어요 맘에 들어요? 그럼 턱 밑살 한 번만 커집어 봐도 돼요? 안 돼요 아구, 아구 너무 귀여워 우리 셀카 찍을까요? 5번째까지 가만있어! 아직 안 끝났어 유정 무상해 600장만 찍어주세요, 600장만 와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네, 주문하신 거 확인해 드릴게요 봄이다 공기 네 시키셨고 가격은 10억 원 10억 원이요? 네 맞으시죠? 예, 맞습니다 네 어, 그냥 잠시만요 폰이 없어서 그러지 없어서 그러는데 전년만년만 기다려주세요 아, 진짜요? 네 어... 한번만 여기 봐주면 안 돼요? 여보세요? 경찰서죠? 여보세요? 경찰서예요? 어, 봐주세요! 으아, 못 봐!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